로마분들이 지금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술란 술리님 술란님 이동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토토님은 거기 자리 멈춰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술란님 오셨죠? 술란님 아이유짱님 하고요 바로 경계 진행해주시구요 빨리 감압 걸어주세요 늦게 하실수록 술란님이 손해 주실거에요 어 지금 여성 지엔분 목소리 들렸다고 지금 난리도 아니네요 아 너무 웃기네요 지금 반응이 예 아주 난리가 났네요 지금 예 말씀 당연히 귀 기울이고 있죠 네 주루사요 주루사 프로야구 매니저 지엠 주루사요 이제 나갔어 주루사? 부라구 매니저 화이팅 아 저리 가세요 지금 예 아 저쪽 가서 방송해주세요 나가세요? 예 나가주세요 틀었어? 벅스? 벅스는 틀어놨어요 지금 예 노래 나오고 있어요? 노래 하나 끝났습니다 지금 벌써 아 제가 다른 밤드로